그 다음 옹클이 야.. 이 조이스도 많다. 나도 불핀 콘서트에서 제니랑 눈 맞췄을 때 감동스럽고 울고 날면서 아, 이때 그 우는 친구들 그랬구나. 근데 제니는 너랑 눈 안 맞춰줄걸? 제니는 그냥 춤추고 노래 부르더라고요. 근데 팬은 야, 봤어? 난 바로 눈 맞췄어! 내가 제니랑 눈이 맞췄다고! 맞지? 인정? 지 혼자 눈 맞췄다고 생각하고 제니는 그냥 아, 형님! 중, 도중에 그랜절 가능합니다, 레알! 진짜 이때 그랜절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진짜 초창기에는 제로2, 그랜절, 롤린 이거 세 개가 너무 많아서 왠지 잠잘 때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아. 아, 진짜 너무 싫었어, 진짜. 여기서 웃음 엄청 참았는데 터질 뻔. 아, 뭐지? 아, 뭐지? 볼게요. 아, 얘구나! 얘 요즘 뭐하냐? 하고 싶은 거 다 해! 하고 싶은 거 다 해! 하고 싶은 거 다 해! 한 말 있게 다 해! 트라이킹 보여줄게요. 트라이킹... 어? 여신 재발견한 것 같아, 티키키키. 자, 이런 친구예요. 이렇게 해야 유튜브에 뽑혀요. 얘는 진짜 레전드였어요. 맞아, 이때 진짜 개성 넘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. 반성해야 된다, 너거든. 잠깐만, 이 새끼는 프로필 사진이... 아, 나 이 자식 진짜 내 참고로 접니다, 여러분들. 이거 동일 인물이에요. 아, 이때 김 이마가 나왔구나.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? 이마가 정수리까지 간 것 같은데 혹시 괜찮으세요? 하하하하하하 김 이마가 여러분 이때 인기가 많아서 벨티범까지 나왔어요. 벨티범에서도 조회수가 잘 나왔어요. 50만 됐나 그럴걸? 영상 보면서 밥 먹었는데 음식을 3번 보면서 이런 댓글은 내가 배틀그라운드 초창기 때 이런 댓글 많이 나와요. 재미TV 영상 볼 때는 밥 먹으면 안 된다. 마실 거 먹으면 안 된다. 오랜만에 자비님 보여달라고. 재미님은 보면 볼수록 팬들한테 엄청 다정한 것 같아. 난 좀 다정하긴 하지, 근데. 다정하긴 한데요, 여러분들. 말 안 듣는 자식들은 진짜 새끼들 마! 야, 양설이. 왜 나야. 잘못했어, 안 했어, 잘못했어, 안 했어. 그거만 말해. 너, 너, 너 말이 너무 요즘 길어. 잘못했어, 안 했어? 허리 들어봐야지. 비겁네, 참석아. 네, 여기서 뭐 겨드러기 냄새 맡아요? 아니, 아니. 아니면 뭐 여기서 뭐 발 들어가지고 뭐 발 냄새 맡을까? 어, 해봐. 그거 재밌겠다. 야! 아, 오늘 먹은탕 갔다 왔는데. 먹은탕 갔다 왔어? 오늘 씻으러 갔다 왔어요. 안물. 아, 나 진짜 나 힘들어. 오늘은 티셔츠 색깔이 연두색이다. 연두색으로 삼행시 한 번 하자. 연! 연. 연을 날렸어요. 두! 두 개를 날렸는데요. 오, 괜찮은데? 색! 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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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. 색! 아, 나 영심하다, 멘붕. 잠시만요. 알겠어, 그러면은 멘붕으로. 맨! 멘붕이 왔어요. 붕! 봉신. 피카츄 왔어, 우리 피카츄. 우리 피카츄 오랜만에 왔어. 뭐 먹고 있어, 뭐 먹고 있어? 밥 먹었다? 자, 민트초코 떡볶이 먹었어요. 뭐? 민트초코 뭐라고? 떡볶이요. 민트초코로 떡볶이가 있어? 진짜로? 네. 잠깐만 기다려봐. 나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? 뭐야? 야, 진짜 이게 있어? 아, 나 이건 좀 선 넘은 것 같은데. 원래 민초를 안 좋아해, 나는 약간. 이런 거 아이스크림 먹기는 먹어. 근데 막, 근데 왠지 양치하는 것 같아서. 민트초코 피자는 뭐야? 어? 어? 우? 우? 잠깐만, 민트초코 라면이라고? 야, 뭐야? 우? 잠깐만, 민트초코 밥은 뭐야? 우? 얘는 뭐하냐? 밥에다가, 민트초코 아이스크림에다가 설의 눈이라고? 아니, 이건 좀 선을 넘는다. 민트초코 짜장면도 있다고? 우? 뭐라고? 민초 김치도 있다고? 아마 엔터치기 무서운데. 아, 귀엽네. 아, 다행이다.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주얼이 아니야. 김치 맛 돼지바가 있네. 어? 왜 맛있냐 이게? 김치 음료수가 있다고? 아, 다행이다. 아, 다행이다. 아, 다행이다. 아, 다행이다. 팬던트 자랑 한번 볼게요. 야, 팬던트 뭐 있는데? 자, 일단 일반적인 것은 진주. 진주 팬던트라고? 어, 그냥 일반 진주를 그냥 우리 바다, 우리... 미안한데 초점 좀 맞춰줘. 뭐야? 아, 아직 아니야. 아직 초점 안 맞춰졌어. 초점 맞출때까지 계속 이러고 있을 거야. 초점 맞출때까지 계속 이러고 있을 거야. 아직까지 잘 아냐. 아직까지 잘 아냐. 아직 아냐. 아직 아냐. 초점 맞출때까지 계속 이러고 있을 거야. 흐리튀었어, 흐리튀었어. 야! 이 새끼야. 아, 아직 아니야. 어, 됐어, 됐어, 됐어. 오, 우리 진주구나. 그다음에 해수, 어 그리고 이거 오늘, 어 오늘이 된다. 초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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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점 안 맞아. 초점 맞을 때까지. 말할 기회 안 줍니다. 약간 가까이에서야지, 가까이에서. 가까이에서 보고 싶다, 우리는. 크게 보고 싶다, 크게. 초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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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털밖에 안 보여. 털밖에 안 보여. 알았어, 다음! 사랑할 거 있어. 이건데... 초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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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점 안 맞잖아! 초점! 초점 맞잖아, 초점! 초점 맞잖아! 초점 맞추라고! 오케이, 초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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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이에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! 무슨 모양인지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야! 초점! 이건 팔... 초점! 설명하지 마 아직, 초점! 초점 맞추고 설명해. 가까이, 가까이! 초점! 초점 맞춰라고! 안 해. 뭐야? 초점! 오징어 게임! 달고나 장인! 아, 진짜 미치겠다. 이게 러시아의 달고내입니다. 러시아의 달고나입니다. 러시아의 달고나. 러시아의 달고나. 근데 그 달고나 색깔이 너무 검정색인데요. 러시아는 이게 주식이에요, 주식. 알겠어요. 그럼 좀 정면으로 보여줄 수 있나요? 어, 잠시만. 엄마, 아빠. 잠시만. 넌 이제 뒤졌다, 넌 이제. 너는 이제 뒤졌다, 이제 너는. 나갔어. 야, 너 진짜 약간 예쁜 표정 지어봐. 예쁜 표정. 예쁜, 예쁜 표정. 셋. 음, 예쁜 표정. 아니, 예쁜 표정 지으라니까. 셋. 아니, 예쁜 표정 지으라니까. 예쁜 표정 지으라니까. 아, 나 근데 예뻐질 거 같아, 얘. 너가 만약에 예뻐진다면 제일 먼저 뭘 할 거야? 클럽 갈 거예요. 클럽 갈? 클럽 가서 뭐 하려고? 춤 출려고? 트로킹춤이에요. 제가 20대 하면 꼭 해보고 싶은 버킹리스트예요. 아니, 근데 잠깐만요. 채팅창에 안경 벗으면 예쁘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어요. 응! 웃지 말고. 자, 하나! 둘! 액션! 탈락! 아, 뭐... 아, 어떡해, 나 어떡해! 갑자기 그 컨셉은 뭐예요? 어어어어. 잠깐만, 잠깐만, 동따끄만, 동따끄만.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?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 그러면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 그러면은 좀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금방 땜에 하늘을 찌른다 하늘을 찔러 빨리 눌러라 인마 형 안 그럴 것 같단다